이거를 자르자고 벌써? 와우 어... 충분히 나갈거라 생각했어 빠져나와 빠져나와 하다 구독 세탁이 적게 나왔다가 남은 목적으로 들어 보면 지혜가 잘 안 떨어져 이게 뭔가 하면 고소 세탁이 아 좀 남겨있어 아주 못 끊겨 죽이잖아 번쩍번쩍하다 몇 번은 먹여야지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루베리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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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완성을 했으니까 테스트 겸 딱 3점만 구워봅시다 구독 냐옹 냐옹냐옹